손해배상 파트가 나오잖아요. 손해배상 파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별표를 두 개 잡을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금지행이 다음으로 중요하고요. 해마다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손해배상 책임이 뭐냐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책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책임 중에서 민사 책임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이요? 민사 책임. 그러면 뭘로 물어주는 거? 돈으로 물어주는 거를 민사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웠는데 그 사람이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해가지고 사람 지금 다쳤어요라고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119 금방 올 거예요. 오면 119 대원이 환자도 엠브런스에 태우지만 친 사람도 타라 그래. 도망갈까 봐. 그래서 태웁니다. 둘이 태우면서 병원으로 가면서 물어봅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 안 했죠. 아직. 그러면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 그래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요. 그럼 내가 병원에 도착하는 동시에 119 대원하고 도착하는 동시에 경찰도 와요. 그럼 경찰에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음주하셨냐고 음주축정을 또 하죠. 음주축정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집에 오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응급실에 들어가면 병원 응급실 직원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보호자가 누구냐고 안 물어봐요. 지금 뭐 교통사고 났는데 보호자를 왜 물어봐요? 보험 안 물어봐요. 어차피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돼. 내가 생으로 내야 돼.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 치료비는 누가 낼 거냐고 물어봐요. 진짜로. 병원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치료비 누가 낼 거냐고. 그럼 내가 내야 되죠. 내가 사고 쳤으니까. 내가 낼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쓴단 말이야. 각서. 내가 치료에 부담하는 각서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환자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으로 물어줘야 되잖아. 뭘 물어줘냐면 치료비도 내가 다 내야 되고 또 교통사고 나면 휴유장애 같은 게 남으니까 합의금도 줘야 돼. 그럼 그걸로 끝나요? 아니면 또 남아요? 뭐가 남을까요? 형사 문제. 내가 술 먹고 운전했으니까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형사 문제. 또 하나 남아요. 술 먹고 운전했으니까 면허 취소 내지는 면허 정지. 이런 걸 행정상 책임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는 뭘 배우냐면 행정상 책임 이런 건지 배울 건데 이게 먼저 나온 거야. 민사 책임이. 그럼 민사 책임은 뭘로 물어주는 거? 돈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민사 책임을 다 해줄게요라고 손님들한테 말로만 설명하면 신뢰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 뭘로 보여줘? 명함 말고. 명함 말고. 돈으로 보여줘야지. 그렇죠? 돈으로. 그래서 보증을 설정해줘야 돼. 보증을. 그리고 그걸 걸어놔야 돼.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그래서 개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 이렇게 나눌 때 개인인 개공은 얼마 이상을 설정해야 되냐면 2억 원 이상. 이게 원래 1억이었는데 2억으로 늘어났어요. 작년에 개정됐고요. 왜 늘어났냐면 사고를 자꾸 치니까.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억이었는데 4억으로 늘어났어요. 법인은. 그리고 분사무소는 한 개소당. 그러니까 분사무소 하나당 2억 원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잡으시고 별을 하나만 잡을 거예요. 여기서 사례 문제를 좀 가끔 출제하는데 사례 문제 한번 구두로만 드려볼게요. 어느 법인이 분사무소를 5개 설치했대요. A 법인이 분사무소를 5개 설치했대요. 그 법인의 업무보증 총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어떻게 14억 나왔어요? 5개니까 하나당 이어가면 10억이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주된 사무소 4억은 더해 주셔야 돼. 본점 4억은 기본으로 설정해야 되니까 해서 14억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인 개공은 아닌데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유일하게 얘가 여기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인데 무슨 직업인들이 가입하는 조합일까요? 농업인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건 뭘까요? 농지겠지. 그래서 농지를 조합원끼리 거래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조합에서 중계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지만 중계해요. 조합원을 상대로. 그런데 얘가 중계업 등록은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냐면 법이 그래요. 그래서 특수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는 뭐 없이 등록 없이 무등록으로 무등록으로 중계업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수한 법인이에요. 자 질문. 얘네는 개공이에요? 개공은 아니에요. 개공 아니야. 등록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얘네는 특수법인인데 위험률이 낮아. 왜 낮냐면 농지만 할 거예요. 상가, 공장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농지를 중계하는 게 아니라 누구끼리 조합원끼리. 조합원이 몇백 명이나 몇천 명 되겠지. 그러니까 사고 칠 확률이 현재 낮으니까 이게 2천만 원만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금액은 이렇게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금액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설정해야 되냐면 개인인 개공은 뭐 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 이거 말고 또 우리 또 지난주에 배우신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업무 보증도 업무 개시 전에 꼭 하고 해야 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 신고할 때 미리 보증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밑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2억, 4억 이런 것들을 2천만 원 설정할 때 방법을 법으로 정해놨어.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얘기인데 보험이나 공제. 보험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공제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만든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을 가입해야 할 대상이 많아요. 막 몇만 명이 돼요. 그러면 보험에서 좋은 일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럼 자체적으로 만들어. 뭐를? 보험을. 그거를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공제. 이 공제가 누가 보통 공제를 많이 하냐면 버스기사,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은 보험 안 들어요. 왜 안 들냐면 공제로 하니까. 그런데 꼭 이런 기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의사도 개업하려면 손해배상 보증해야 되거든. 의사도. 그런데 의사들도 많잖아요. 많으니까 공제에 가입해. 의협에서. 그러면 변호사는 개업할 때 그럼 보험 들겠어? 아니면 공제하겠어? 공제. 변협에서. 우리도 많으면 공인중개협회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공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실무 넘어가서요. 보험 들을래요? 아니면 공제 가입할래요? 공제하세요. 왜 공제하실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협회가 발전하는 게 좋잖아. 그런데 얘가 좀 싸. 뭐가? 보험이. 그런데 이게 싼데? 싼 게 뭐라고 속담에?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 돈 같은 거 안 갖고 대출 안 갖고 그러면 은행에서 뭐에 이렇게 올려버리죠? 내가 막 신용이 안 좋으면 뭐라고 하잖아. 신용불량 이렇게 은행에서 금융권에 딱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올라가. 사고가 터지면.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 자체적인 거니까. 그래서 혹시 나는 사고 찔 것 같은데? 이러면 공제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신용불량자 올라가 버리면 일체 금융거래를 못 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몇만 원 싸기는 한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공탁. 공탁. 공탁은 또 뭐냐. 현금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현금을 갖다 맡기는 걸 공탁이라고 해요. 이거 두 개는 무슨 무슨 요를 내면 돼. 자 그러면 보험에 1년에 한 번 내거든요. 보험회사에. 그걸 무슨 요? 보험료.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는 공제기관에 내는 돈은 뭐라고 해요? 공제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한 12만 원 정도 돼요. 이게. 그런데 공탁은 현금을 보관시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가. 개공인 내가. 개인은 얼마. 이어. 법인 같으면 사업. 굉장히 큰 돈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이러면 공탁으로 가면 돼. 그렇죠? 그런데 나 돈 없어. 목돈 없어. 그러면 뭐나 보험이나 공제. 이렇게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공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흔하진 않은데. 그런 사람은 100%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난 거야. 중개 사고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 말하자면 신용불량 이런 것도 올리기도 하고 공제기관도 신용불량제에 올리진 않지만 다음 연도에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줘요?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거절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제로 더 많이 낼게요. 몇백만 원 낼게요. 해도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내가 계속 하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공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공탁을 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거나 아니면 사고 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설정하는 방법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업무 개시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밑에 칸에 내려가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네요. 보증 설정 관련한 의무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신규로 내가 업무보증을 설정했으면 이걸 관청에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리는 시점이 등록을 먼저 해요. 아니면 보증을 먼저 설정해요. 등록. 등록을 먼저 하고 통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 등록을 먼저 하고 통지를 받았다면 정확히는 뭐를 통지 받았다? 등록 번호를. 번호를. 자동차로 말하면 차량 번호를. 그러면 이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 이 번호가 나와야 보험을 들을 수 있어요. 공제를 들을 수 있어.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번호가 있어야 되거든. 차량 번호가 있어야 자동차 보험을 들지. 그러니까 순서는 뭐를 먼저 만들어야 돼. 등록 번호. 그리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보험을 들으면 이걸 신고해. 관청에다 알려요. 그러면 관청에서 일을 해도 괜찮아요. 라는 의미로 뭐를 줄 거예요. 등록증을 줄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차키를 주는 거야. 키. 운전하고 가라고. 그리고 나서 업무를 뭐 하면 될까요. 개시하면 되는데. 아까 업무보증은 뭐하기 전까지 하라고 그랬죠. 위에서 업무개시점. 그럼 이 표에서 보증설정 업무개시 전에 한 거 맞아요? 네. 여기는 업무개시 전에 했잖아. 그러니까 보증설정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두 개 잡을게요. 그런데 분사무소는 처음부터 뭐를 설정하고 들어가네요. 보증을. 여기도 우리 별 두 개. 그런데 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증설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등록번호. 그런데 분사무소는 등록번호가 없어요. 분사무소 단위로 등록을 안 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증을 설정했을까요. 이 번호로 묶여있는 거야. 이 번호로. 이렇게 하나로. 그러면 개인인 개공이 안전할까요? 법인인 개공이 안전할까요? 법인인 개공이 훨씬 안전한데 왜 안전한지 이 부분을 설명드려볼게요. 개인들은 얼마를 설정한다고 그랬죠? 위에서 2억. 그런데 법인은 4억인데 분사무소가 5개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총액이 얼마가 들어간 거죠? 14억. 만약에 14억이 설정된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2억 원 범위 안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14억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 법인이 분사무소가 많은 법인이 안전한 거예요. 뭐가 안전해? 손해배상을 받는 데가 안전하다. 왜 안전한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보증의 방법을 여기 완성 좀 해보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이걸 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뭘 줄까요? 여기는 등록증을 주지는 않아. 설치 신고. 옛날에는 필증이었거든요. 필증. 그런데 무슨 무슨 필증이라는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꿨어. 뭐라고 바꿨냐면 확인서로요. 그런데 참 어떻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 한심한 게 뭐냐면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안 바꿀 것도 많아. 예를 들자면 부동산 거래 신고 확인서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야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꾸려면 한참 남았다는 거지. 그런데 원래는 필증이었는데 이걸 바꿨어요. 뭘로? 설치 신고 확인서로 바꿨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정도만 그냥 참고하시고. 자 이제 보증의 방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해가시면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증의 방법이 선택지가 몇 개가 있죠? 세 개. 보험, 공제, 공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보험에서 공제로 바꾸고 싶어요. 자 뭐해서 뭐로 바꾸고 싶다고요? 보험에서 공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가 한번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잘 바꾸는 건지 잘못 바꾸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험에서 공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오늘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해가지고 나 해약할 거예요. 해약해버려.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어디에다 전화해. 공제기관에. 그래서 공제를 가입하는 거야. 5분 있다가. 자 그러면 이거 바꾼 거는 맞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간극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무보증 상태가 5분 동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바꾸라는 얘기예요. 있는 기간 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해줘야 돼. 자 보험에서 공제로 바꿀 거면 먼저 어디다 전화해. 공제기관에 전화해서 공제를 가입을 먼저 해.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5분 있다가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해서 해약해. 그러면 바꾸면서 간극도 없잖아요. 이거 아주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만료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공탁은 내가 현금호를 보관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간이 없어. 내가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보험하고 공제는 실무에서 1년 단위로 가입하거든요. 1년 지나면 뭐가 도래하겠어요. 만료일. 그래서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줘야 돼.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야 된다. 여기다 채색만 하나 할게요. 시험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료일 전일. 전날. 만료되는 즉시. 다 틀려요. 그럼 언제까지 하면 돼요? 그냥 만료일까지. 만료일까지. 자동차와 하고 동일하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건데.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뭐에서 손해배상을 한 거냐면요. 보증에서. 보증에서 손해배상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인 개공이 2억짜리 보험 들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일으켜서 2억을 준 거야. 그러면 그 보험은 없어진 거지 이제. 줄 돈이 없으니까.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다시 뭐 해야 돼. 재가입. 날짜를 좀 줘야 될까요? 기간을 아니면 바로 뭐 하라고 해야 돼. 날짜. 그 날짜를 충분히 주는데 15일을 줄 거예요. 15일이 시험에 아주 아주 잘 나와. 15일이. 이 15일이나 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많이 주는 거냐면. 이 중개사고가 나면 개공도 충격 먹었을라나요? 엄청나게 먹었지. 그런데 그 충격도 충격이지만 더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사고가 터지면 다음에 안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안 들어주니까 이게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면 공탁으로 가려면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줘야지. 그래서 그 시간을 며칠. 15일. 그런데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바로 해도 괜찮아. 늦어도 며칠까지는. 15일까지는 해줘라. 여기 보면 재가입과 보전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말이에요. 앞에가 보험하고 공제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보험하고 공제. 15일 안에 뭐 해라. 재가입해라. 여기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보험하고 공제일 때는 재가입하는 거고. 보전은 무슨 말이냐면. 채워 넣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내가 맡겨놓은 돈을 지급했으니까 채워 넣는 거. 이거는 뭐에 붙이는 말이냐면. 공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 얼마나 지조물하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대. 자, 뭘로 지급했다고요? 보험금. 15일 안에. 15일 안에. 보전하여야 한다. X. 왜 X. 그거는 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재가입해야 돼. 이해 되셨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날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로 넣기로 참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의 청구한도 이렇게 있는데. 이 손해배상금 지급의 청구한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제가 그림을 좀 잠깐 하나 보여드리고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그림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뭐 여기 적으실 필요 없어요. 대공이 업무하기 전에 뭐를 가입해야 되죠? 보증. 이 보증은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신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보험이나 공제, 공탁. 좋아요. 이렇게 세 중에 하나를 가입할 건데.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한번 붙여볼까요? 무슨 계약? 보험계약, 공제계약, 공탁계약이야. 그런데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개공과 보증기관. 그러니까 제1당사자, 제2당사자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누구를 위해서 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얘를 위해서. 그래서 이 계약은 얘를 위해서 가입한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우리 제3자를 위해서 왜 계약을 가입하나 궁금하잖아요. 얘가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소위 말하면 혜택을 보는 애는 얘예요. 그러면 이 계약을 2억짜리를 가입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억짜리. 얘는 종별이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이야. 개인의역만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의뢰인한테 손해가 3억이 발생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구 때문에? 개공이나 고용인 때문에. 그러면 의뢰인은 얘나 얘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 얘한테도 할 수 있고 얘한테도 할 수 있는 거죠. 얘네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 그러면 고용인한테 청구하면 얘는 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나는 쉽게 산 거거든?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얘한테 청구했더니 돈이 없다거나 나는 내가 잘 모르는 거거나 얘가 쉽게 산 거다 그러면 얘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봐야 하니까. 개공에. 그래서 개공이 물어줘야 돼. 이거를 연대 책임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연대는 이렇게만 연대 책임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얘가 잘못을 했는데 얘한테 달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얘는 연대 책임이 없거든. 그러니까 연대는 일방적인 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대고 쌍방적 연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갚거나 얘가 갚거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얼마를 달라고 할 거냐. 손해가 3억 났다 그랬죠? 그럼 얼마 달라고 할 거야? 3억 다. 왜 3억 다? 내가 손해 입은 거 전부 다를 달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얘네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 때문에 사고 난 거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나 돈이 없어. BJR을 주장하면 BJR이 뭐예요? 베쳐라. BJR을 주장하면 현실적으로 의뢰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전무합니다. 왜 없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알아보니까 실제로 돈이 없어. 둘 다. 그러면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개공 보고 돈으로 보여주라는 거야. 아까 우리 배웠던 거. 2억, 4억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얘가 얼마를 설정해놨죠? 2억. 그럼 얘가 이제 얼마를 말하자면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냐 이거야. 설정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얼마만 청구해야 돼? 2억만이요. 왜 2억만이요? 얘가 갚을 수 있는 한도가 2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결론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 뭐 많이 돼 있는 사무소가 안전해요. 보증액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인 개공이 한 5억쯤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 많이 하는 건.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나 공제기관에서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배포해요. 좀 많이 드는 사람한테. 그러면 한 5억 원 정도 가입하잖아요. 많이 하는 거잖아. 그거를 우리 출입문에다 붙여. 뭐라고 붙여요? 책임보험 5억 가입업소.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게 손님들한테 어떤 어필이 좀 되려나요? 그럼요. 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현업에 가서 2억만 하시지 말고 뭐 5억 7억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그럼 뭐가 많이 들겼어? 보험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2억짜리하고 5억짜리하고 따불 이상 차이 날 것 같잖아요. 안 그렇고 몇만 원밖에 안 내. 차이가. 1년에 몇만 원. 왜냐하면 사고가 그렇게 잘 터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손님들을 위해서 이걸 좀 많이 하시라고. 그럼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여기 다시 오셔가지고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 한도가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이나 고용인한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고용인한테 먼저 해볼게요. 고용인한테 청구하거나 개공한테 청구할 때는 어떤 범위. 설정범위 아니지. 얘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전손해. 전손해. 여기다 별. 중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얘네가 BJR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 청구할 때는 어떤 범위. 설정범위. 여기도 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공탁금으로 지급을 하면 공탁금으로 지급을 하면 활증이 된다. 활증은 안 된다. 활증은 안 돼. 그 비용이. 요금이. 그런데 이제 보험하고 공제는 엄청나게 활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건 공탁은 현금을 보관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중간에 내가 개공이 관두는 거야. 폐어. 또는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맡겨놓은 돈을 내가 찾든가 나의 누가. 상속인들이 이거 말하자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바로 찾아가면 안 돼. 왜냐하면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간은 갖고 있어야 돼.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이 공탁소에 가서 우리 이거 맡겨놓은 거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남편이 맡겨놓은 거니까 주세요. 안 준단 말이에요. 몇 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래서 3년에다가도 별 하나만 잡을 건데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쪽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중요한 주제라서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보셨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역순으로 가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뭘 좀 볼 거냐면 저 오른쪽 보조단에 보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저 개혁공인 중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 자 우리가 일하다가 잘못하면 책임져야죠. 그런데 일하다가 잘못한다는 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고의 과실. 고의 과실. 그러면 고의 과실에서 고의는 뭐예요? 고의. 일부러.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과실은. 실수하는 거지. 내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실수로. 그러면 뭐가 더 나빠. 이게 불법성이 더 짙은 거고 얘는 좀 낮은 거고 불법성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고의든 과실이든 누군가에게 뭐가 발생이 되면 손해가 발생이 되면 책임져야 돼요. 그걸 이름하여 무슨 책임이라 한다?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니까. 자 그럼 질문. 시험에는 이렇게 그냥 직설적이고 단편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사례를 줘요. 어떻게 주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게을리 했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확인설명을 제의를 했다는 게. 제대로 안 했다. 그럼 달리 말하면. 과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손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책임져야 돼?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 옆에 보니까 무슨 책임이 나오죠? 무과실 책임. 이건 또 뭐냐면 여기다가 재색 한 번만 잡을 건데 사무실이 있잖아요. 사무실을 빌려주면 안 돼요. 왜 사무실을 빌려주면 안 돼요? 사무실은 하나의 외관인데 그 외관은 불특정 다수가 볼 때 뭐라고 느끼겠어요? 중개사무소가 이렇게 있어. 간판 막 있고. 진짜 중개사무소가 있어. 그러면 일반인이 볼 때 뭐라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저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뭐겠구나. 자격도 있고 국가에 등록도 해놨고 제일 중요한 뭐도 해놨고 보증도 해놨고 그럼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안전하겠구나라고 신뢰하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을 빌려줘버린 거야. 그럼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사례 하나만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방 국도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여러분이 개업하실 수 있잖아. 여기. 그래서 이제 전후 좌우로 한 5km 정도까지 중개사무소가 없어. 이거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개업했대요. 뭐 전문으로? 예. 토지 전문으로. 이렇게 이제 오픈 하나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검은색 세단이 딱 와요. 사무소 옆에 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운전하는 사람이 내려가지고 차에 손님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이 계신데 이 동네 토지 매매 계약을 할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할 건데 전후 좌우로 5km씩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다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개공인데 사무실 좀 30분만 빌려달래요. 여러분한테 왜 빌려달라는 거야. 계약서 쓰게 내가 개공 명함도 갖고 다녀. 그러면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죠. 내가 왜 사무실을 왜 빌려줍니까? 그랬더니 30분 빌려주면 30만원 주겠대. 30만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안 들어오지 말라고 할 거야? 저 같으면 빨리 들어오라고 할 것 같은데 추운데 뭐 밖에 있냐고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계약서를 쓴 거야. 어디서 계약서를 썼죠? 중개사무소에서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 여기 차 안에 있던 손님들 있잖아요. 이 손님들은 이 사무소가 누구의 사무소로 알고 있냐면 운전자. 그래서 사기를 친 거야.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이 사무실에서 계약서 쓴 것처럼 만든 거예요. 사전에 이런 식으로 단지 작업을 해놓고 사기꾼들은 머리가 정말 비상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사기 안 당해야지 변호사들도 사기 많이 당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다고. 그런데 무슨 사기가 여기서 나온 거냐면 이 토지를 잘못 산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도망갔어. 이 차 운전자는. 원래 사기꾼이니까. 그럼 이거 누구한테 배상해야 하려고 요구할 거예요. 사무소 빌려준 계궁한테. 그러면 따져볼게요. 이 사무소 빌려준 계궁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나는 뭐만 빌려준 거야. 사무실. 그래도 책임지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 첫째 뭐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고의과실. 두 번째 이 무과실을 달래 말하면 사무소를 빌려주지 않아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뭐 빌려주면 안 돼요? 사무소. 절대 빌려주면 안 돼. 빌려주지 말아야 될 거가 뭐예요? 사무소하고 인장이에요. 인장 같은 거 절대 빌려주면 안 돼. 인장. 그리고 사무소도 절대 빌려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무과실 책임이 하나 더 있는데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도 이 또한 무과실이에요. 이건 왜 무과실일까요? 고용인의 고의과실은 개공의 고의과실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 누구가 고의과실 범하지 않도록 고용인의 그래서 우리는 과실 책임 하나 무과실 책임 두 개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런 항목들을 보신 겁니다.